오늘 은혜받고 승리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섯절의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여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예원교회입니다. 읽어드릴 말씀 가지고 세계보고마의 방법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강단에 세우실 때는 하나님은 그 목회자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아시고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미리 주시고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증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실 제가 최근에 계속 기도하고 제 마음속에 담고 있는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특히 멕시코 전도 캠프를 다녀와서 굉장히 좀 뻔한 표현이지만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결국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지면서 모든 문제사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감사로 변하는 것 저는 그게 이제 은혜받았다라는 표현 속에 들어있는 많은 응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멕시코 캠프에서 저는 너무나 사실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개인도 개인이지만 교회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56명의 캠프팀이 각자 개인으로 간 것이 아니고 예원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다녀왔고요. 현지에 있는 멕시코 크리스천 커넥션 교회 역시 저와 저희 캠프팀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원교회를 환영하면서 예원교회에 임한 그 은혜를 나누어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예원교회가 37년 동안 지금까지 받은 많은 응답 속에 세워진 시스템 결국에는 뭐 조직과 구성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로 결론난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로 결론난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지를 알고 싶어 하셨어요. 사실 이게 영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37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기도 해서 사실은 강사인 제가 가서 설명한다고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아무리 설명해도 사실은 알기가 어렵지만 그냥 교회가 가니까 예원교회가 가니까 그냥 우리를 봄으로써 또 우리가 하는 모든 걸 함께 함으로써 예원교회에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강사 혼자 간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이삼지나라 제비복기를 통해서 멕시코를 뽑으신 우리 이성우 장로님도 가셨고요. 장로님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멕시코를 딱 뽑았을 때 당분간 갈 일 없겠다고 생각하셨대요. 생각보다 문이 너무 빨리 열려서 너무 당황스럽지만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함께 하셨고 또 우리 집사님 중에 뽑으신 분 또 우리 선교를 품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랩멘터들이 함께 이제 예원교회로서 간 거죠. 제가 예비 캠프를 한번 다녀왔고요. 그때는 강사로 갔습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그때랑은 완전히 다른 강사는 똑같은데 강사로서 간 것과 교회가 간 것이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 멕시코 가면 그 돌란신고라는 도시가 아주 작은 시골 도시인데요. 거기에 가장 번화가 어디냐면 우리로 치면 이제 홈플러스 같은 월마트가 있는 그냥 그 거리예요. 그 월마트는 미국 슈퍼마켓입니다. 전 미국에 있을 때 월마트를 자주 갔는데 이 돌란신고 월마트가 미국 월마트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글자도 간판도 입구 출구 똑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본사에서 세팅을 했으니까 그렇겠죠. 이번에 그 멕시코에 있는 툴란신고에 있는 크리스찬 커넥션 교회를 갔는데 예원교회가 가니까 그 지구 반대에 있는 그 교회가 예원교회가 되더라고요. 예원교회 예배 분위기 예원교회 찬양 또 이번에 우리 찬양팀이 우리 김오세 간사님 중심으로 해서 이 스페니시로 다 번역해가지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여 나의 삶 속에 또 원래 계획에도 없던 제가 메시지 하다가 138로 결론 내라 138 찬양 번역해가지고 다 바로 번역해가지고 또 138을 막 부르고요. 운오드레스 오초 이게 138인데 훈련받는 자세 말씀을 쓰는 것부터 해서 너무 우리 예원교회랑 똑같은 은혜를 전달되는 것을 봤습니다. 특히 이제 포럼을 하는데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대표 포럼 좀 부담스럽잖아요.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릴 때 금요회배 때 1차 합숙 갔던 분들 대표 포럼 시켰죠. 저도 했었거든요. 중국 합숙 갔다 왔다고 저를 또 시켰어요. 기억이 납니다. 반바지 입고 갔다고 엄청 혼났거든요 제가. 그런데 마치 그런 우리 그때의 분위기처럼 메시지 훈련 딱 강의 끝나자마자 그 담당 목사님이 포럼 할 사람 손 돌려라. 손 안 들면 그냥 시켜서 나오는 거예요. 준비된 것도 아니야. 그래도 우리 미리 하루 몇 시간 전이라도 알려주는데 그냥 랜덤하게 딱 찍어서 포럼 하라고 하는데 포럼 내용이 단 한 사람도 횡설 수술을 합니다. 제가 괜히 불안하더라고요. 포럼 시켜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면 제가 힘 빠질까봐 강의를 막 두 시간 했는데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얼마나 힘 빠지겠어요. 첫 강의로 그리스도 전문가 강의를 했는데 딱 한 자매님이 나오더니 세상에 많은 전문가가 있지만 세상은 더 어려워졌는데 그리스도 전문가가 없어서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포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시켰는데 이 강 때는요. 랩먼트 운동에 대한 메시지를 했는데요. 또 그때도 아무나 탁 어떤 랩먼트를 하나 채웠는데 그 랩먼트가 내가 왜 살아야 될지 몰랐다. 난 지금은 삶의 이유가 없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했다. 내가 멕시코 살릴 남은 자구나. 랩먼트구나. 이제는 이 교회에서 멕시코 보그마의 주역이 되고 싶다. 제가 지금 포장한 게 아니라 자료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를 포럼을 해요. 이상하죠. 예원교회 랩먼트가 포럼하듯이 이분들은 처음 듣는 메시지 우리는 막 몇십 년 들어서 이제 뭐 하는데 저는 보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요. 사람이 이해 안 되는 응답과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요.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죠. 참 그런 현장을 보고 또 현상을 보면서 저도 속으로 당연히 하나님 역사실 거를 믿긴 믿었지만 그렇게까지는 기대를 안 했어서 제가 믿음이 작았어요. 그냥 희한하다. 참 감사하다. 이러고 있는데 마지막 훈련 다 마치고 그냥 밖에 혼자서 혼자 밖에 나와가지고 길에 서 있었어요. 참 감사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근데 어떤 청년이 하나 다가오는 거예요 저한테 이 청년이 보니까 훈련을 다 받은 청년이었어요. 말씀 선포할 때 알잖아요. 굉장히 집중하는 청년이었거든요. 저한테 오더니 영어를 잘은 못하는데 조금 하더라고요. 저한테 영어로 와서 잠깐만 시간 목사님 저랑 얘기할 수 있냐고 얘기하라고 자기 이름이 가디엘입니다. 이래요. 영어로 보니까 봉투를 하나 주는 거죠. 보통 선교장은 봉투를 저희가 많이 주죠. 받을 일은 없습니다. 거의 근데 봉투에다가 자기 이름 또 한글로 이렇게 썼어요. 가디엘 또 영어로 스페니시로 자기 교회 집주소 집주소는 왜 썼는지 모르니 집주소 이메일 근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번 훈련을 통해 자기는 인생에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구나 자기는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초대받아서 훈련을 신청했대요. 자기는 한국에서 이 멀리서 이 복음을 알려주러 오신 게 너무 감사했다고 훈련받는 내내 그래서 한국에 있는 예원교회 헌금을 하고 싶다 해서 천패 소면 한 8만원 되거든요. 딱 딱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년에 자기가 돈을 모아서 한국에 나갈 테니까 예원교회 훈련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런 거죠. 제가 그래서 딱 바로 그 자리에서 저희 행정회계팀 주면서 본교회에 완전 정확하게 해서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그대로 헌금해서 주보의 이름 뜬 거 캡쳐해서 보여주라고 했어요. 이상하죠. 우리 랩런트들이 하는 고백인데 사실 저희 청년들이 해외 갈 때 저한테 그런 부탁이에요. 기도해달라 이러면서 세상 처음 본 청년이 무엇보다 그 교회 단위 목사님인 루이스 목사님인 원로 목사님인 에드월드 목사님 이제 아버지 아들인데 2대째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마지막 강의 딱 주일 예배 끝나고 그 원로 목사님이 아주 성격도 좋으시고요. 훈련 내내 어린아이처럼 훈련 받으셨는데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이 글썽글썽한 상태에서 갑자기 고백을 하시는 거죠. 41년 전에 이 교회를 개척했다. 이곳에 전도하고 싶어서 개척했대요. 사실 막 안수하고 신유집회 할 때는 500명까지 모였는데 아 나 전도하겠다 하니까 다 떠나더라는 거죠. 60명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이제 막 150명 됐는데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할 줄도 모르겠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아들도 보니까 답이 없는데 그러는 중에 예원길을 만났다는 거예요. 울면서 너무 감사하다. 성교사님인데도 이번에 협력 성교사로 저희가 관계를 맺었는데 성교비 지원이 얼마인지 끝까지 안 물어보는 성교사로 이훈밖에 없었어요. 관심이 없어요. 전도만 알려달라는 거예요. 예원교회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만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교 협력식 이거보다 우리 단위 목사님 영상편지 보내주셨거든요. 거기에 감동받아요. 그거 적고 멕시코 음식이 참 많습니다. 저는 한국 음식보다 멕시코 음식을 더 좋아해요. 저는 멕시코에서 한국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저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계의 몸의 체질이 아니다. 저는 성교 가면 성교적인 음식만 먹는데 밥을 먹으려고 하면 계속 질문을 밥을 먹었어요. 먹으려고 하면 새 가족 갈래 어떻게 해야 되냐. 이번에 새생물 초청 온 새 가족한테 누가 연락해야 되냐. EBS를 세워면 된다. EBS가 뭐냐. 또 얘기해 주셔야 돼요. 언제 연락하냐. 주일날 왔으면 내일 바로 연락하십시오. 목사님이 하시던지 인서자가 하시던지 아니면 사격자 가든지 그럼 이제 먹으려고 하면 그러면 교회를 부담스러워하는데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또 닫고 내려놓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락방 하면 된다. 일주일에 한 번 30분 그 사람이 은혜 받으면요. 그 사람이 다락방 인도하게 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두세 명 많아지면 모아서 미션을 하는 겁니다. 그 팀 사격은 뭡니까. 제가 지금 목사님께 하는 게 팀 사격입니다. 밥 좀 먹읍시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 선교원장을 많이 다니면서 확신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세계보구마의 방법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전도운동의 성경적 전도운동의 이유는 교회 중심의 지역과 세계보구마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없이는 세계보구마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없는 선교는 일시적인 선교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엔 그 지역에 오직 보금만을 말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세계보구마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제서야 사실적으로 바울이 그렇게 고린두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고 강하게 외쳤던 그 말씀이 사실적으로 이제 막 제 가슴속에 와닿는 거죠. 야 그래 내가 교회구나. 우리가 고린두전서 4장 16절을 보통 성령 내주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정도의 톤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건 답답해가지고 교회야 너가 교회야 교회를 통해 세계보구마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인 우리가 모여서 예언교회가 된 것입니다. 뭘 위해서요? 세계보구마를 위해서 아 세계보구마가 뭘 중요하냐 교회가 많은 걸 해야지 무슨 세계보구마 외치는가 지난주 강남 말씀 말씀하셨죠. 교회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지만 결국 영원구원의 목적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함께 하시고 뭐 하시려고요? 세계보구마에 쓰시려고 마가복 3장 13, 15절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어요. 뭡니까? 세계보구마 위하여 예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교회라면 우리가 교회이기에 우리도 예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삶의 이유이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를 세계보구마에 사용하시는가 첫 번째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뭘까요? 복 복 중에 복 저는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해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 왜냐?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니까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를 믿게 하려 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 이름을 깨달아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성경을 통해 최고의 복을 주신 하나님인데 이걸 기록한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믿게 하려고 더 큰 복이 있습니까?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깨달아 영생 얻게 하시려고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모든 영혼과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복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이 그 복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 성경은 왜 이렇게까지 그리스도를 말할까요? 저도 항상 궁금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성경은 처음부터 였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부터 인간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말하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은 해야 되겠고 인간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가 되었고 우리가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 단어에 우리가 오래 들었다고 자주 말했다고 그 문제가 별 것 아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요즘 보면 약간 창세기 3장 문제 이러면 문제의 시작점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마귀 속임수예요. 창세기 3장의 원죄 사건 때문에 인류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끔찍한 말입니다. 지금 태어난 애들도 전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자다가도 놀랄 일이잖아요.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그 누구도 예외가 없죠.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사건은 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일입니다. 영적 존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을 많이 듣고 그냥 살다 이 땅에 살다 보니까 그냥 살게 되잖아요. 어떻게든 살아는 지니까요. 그냥 멋지고 수협의 안 하고 말씀 안 들어도 사라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창세기 3장의 이 원죄를 알고 있고 해결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그냥 살아요. 이 성공자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요. 물론 저도 세상의 성공자들을 되게 존경하고요. 그들의 리더십 그들의 자세 그들의 어떤 태도 많이 공부합니다. 배우고요. 왜냐하면 한 분야의 썸이 된다는 것 정말 많은 인내심과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한강 작가님 같은 경우도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 나오는구나. 대단하시다. 책을 읽어봐야 하나 했는데 우리나라의 55%가 한강 책을 갑자기 읽겠다고 편의점에서 책을 팔겠다고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해요. 상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일단 옆에 사람 읽으면 나도 읽어봐야 되잖아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거죠. 참 대단한 상을 수상하셨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도 있고 축하하고 싶은 그런 사건이죠. 그렇게까지 대단한 분이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잘 사는 분들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들을 보면 비슷한 마음이 들지 않으면 대단하시다. 훌륭하시다. 존경하고 박수 쳐야 합니다. 저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땀과 눈물을 흘리셨을까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냥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냥 아무 소망도 희망도 없는 그저 죄인 구원 반드시 받아야 하고 받지 않은 마귀에게 소속돼서 지옥 가야 하는 죄인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은 너무 불편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 땅에서 업적을 절대 무시하지 않죠. 우리가 뭐라고 무시할 자격이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땐 죄인이에요. 영적인 완전한 재앙 속에 있는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리입니다. 듣기 싫어한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뭐 되게 인기 있게 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이 나를 미워할 때 너희도 미움받을 거라 했는데 세상에서도 미움받을 용기 뭐 이런 책도 있다던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대단한 인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 진리를 위해 살고 진리 말한다 세상은 싫어합니다.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겁니다. 진리를 말해야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의는 엄난이 하나도 없다.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라는 통로를 통과해야 구원이라는 선물이 도착합니다. 이거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이는 누구도 그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 오직 그리스도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이런 얘기 저는 상관없습니다. 다 사실 부정한 거 맞으니까 성경은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아니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다 지옥 보낼 수 있느냐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저렇게 착한 우리 부모님을 제가 미국에서 골프전 생활할 때 제 골프 개인 코치를요 근데 제가 신학교 결단하기 몇 달 전이라 굉장히 훈련받고 현장 다닐 때거든요. 또 이 코치가 새롭게 만났는데 제가 뭐 하겠어요 복음 전했죠. 이분이 복음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동기가 있는지 제가 레슨을 계속 받아주길 바라는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영접을 하는 거예요. 또 얼마나 기뻐요. 미국 백인이요. 동양인 제자한테 복음을 들고 영접을 했던 밥 먹다가 일주일에 한번 달아빵하자 복음 편지로 하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레슨 해주고 끝나면 카페 가서 제가 달아빵을 하고 스승과 제자가 왔다 갔다 한 거죠.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까지 이해했어요. 왜 예수만의 길이 되는가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융통성이 부족해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90인데 말기 귀가 좀 어두우시다. 평생 천주교신자 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어머니가 구원에 확신이 없다. 어머니 지옥 가느냐 질문하셨어요. 제가 그때 지금 가서 보건 말하고 예수 영접 하면 천국 간다 얘기했어야 되는데 당연히 지옥 가지 이러면서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 안 했으면 지옥 갑니다. 실수로 천국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 안 하고 마리아 믿고 돌리고 우상 저라면 지옥 간다. 이러니까 난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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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어. 우리 엄마가 평생 얼마나 착하게 바르게 잘못한 게 없는 우리 엄마가 왜 지옥 가냐. 나 안 할래 달아방 달아방 끊겼어. 레슨도 끊겼어. 다 끝났어요. 다 이뤘어. 다 끝나버렸어. 하나님 악하다는 거예요. 악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인간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무엇을 앞으로 자랑할 것입니까? 랩먼트들이 앞으로 뭘 자랑하게 만들어야 됩니까?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 때마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표현 말씀 많이 들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 저는 기가 막힙니다. 그 얘기 들으면. 저도 한 번씩 제 안에 상응삼색 올라올 때 거울 보면서 제가 저를 팀사갑니다. 네가 뭔데? 네 주제에. 어릴 때 아버지에게 많이 들은 말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네가 뭔데? 왜 기분 나쁜데? 자존심이 상해? 네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게 맞죠? 저는 제 팀사에 은혜 많이 받습니다. 맞잖아요. 누굴 미워한다 억울하다 기분 나쁘다 왜요? 은혜로고 말하는데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심을 깨닫게 되었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죠. 그분이 누구죠? 로마스 1장 2절 4절의 이 보금은 이 보금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위세혈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이라 이 보금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이라 이걸 깨닫게 되었다 믿게 되었다 다 가진 것입니다. 다 받은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더 큰 복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인 축복을 쏟아붓죠.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17절을 우리가 이 구절을 많이 읽었다고 아는 거 아닙니다. 믿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닙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심원하 네가 복이 있도다. 복이에요. 뭐가요? 지금 베드로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얼떨결에 하나님이 알려줘서 고백했는데 이 고백한 이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은 최고의 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 가진 사람답게 사시면 됩니다. 쫄리지 마시고 다 가졌는데 왜 쫄죠? 왜 겁내죠? 왜 두려워하죠? 다 가졌는데 이걸 절대 못 뺏기는데 못 뺏어가는데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복이 있구나. 고백 하나 했다고 맞습니다. 고백했다고 믿음으로 고백했다고 그 정도예요. 이 그리스도가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영적 존재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반대로 다 가졌다 성공했다 모든 사람 성경을 인정받는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천국 백성 아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단을 이길 수 있고 빼앗겼던 모든 것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최고의 복에다가 거기다 더 큰 복 하나 더 주시죠.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루오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총 열쇠를 내게 해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하시면 그 복을 설명하시죠. 그 복이 뭐냐? 바로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사단은 공격하지요. 여러 가지 일로 속이고 공격하고 특히 성도들을 누르고 묶어서 교회의 목적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시대가 무너지는 것은 청와대 잘못도 백악관 잘못도 아닙니다. 교회 잘못이죠. 왜? 이 복음을 교회에 맡겼으니까요. 오늘도 기사에 푸른 눈의 무당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독일인 안드레아 칼프가 샤머니즘 컨퍼런스에서 무속축제죠. 거기서 한국 무속인을 만나서 너는 한국에서 내림구슬을 받으라는 말을 듣고 한국에서 신내림을 받았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에서 신내림을 받고 유럽과 미국에서 활동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한국의 신령뿐만 아니라 유럽과 하와이 신들도 연결할 수 있다 그랬어요. 현장이 이렇습니다. 귀신 무속인들은 대륙별 귀신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대륙별 모임하는 게 아니고 귀신 문화 무속인들도 대륙별 모임합니다. 귀신 연합회를 합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교회 잘못이잖아요. 교회의 입원 맡기셨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세우셨는데 교회가 현장에 관심이 없고 교회가 영원구원에 관심이 없고 세상 기준 가지고 서로 성제 판단하면서 각자의 의견과 자리를 주장하다가 시대가 어려워졌고 그러면 교회에 존재한 이유는 없기 때문에 교회는 문 닫을 수밖에 없죠. 유럽과 미국처럼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문을 닫게 놔둔 것이죠.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성경 말씀 그대로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도 원래 영상이 회복될 수도 없음을 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난 지자들이 사든 1장 3절에 감남삼 40일 집중 이후에 1장 14절에 마음을 갇혀야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죠. 뭘 기도했을까요? 40일 동안 붙잡은 걸 기도했겠죠. 하나님 나라의 일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은 하신 말씀 생각났겠죠. 마태고 6.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을을 구하라 그거 기도했겠죠. 그때 성경축만이 임했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중심으로 일어난 세계보금화의 일을 기록하고 있죠. 사보금서에는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사도행전에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난 지자들을 통해 세워가시는 교회의 내용을 나머의 서신서들은 각각 지역에 세워진 교회와 지자들을 향한 편지였습니다. 교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 열매가 뭐였습니까?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난 지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경축만을 교회에 주신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고 교회가 그 성경축만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뭐 했습니까?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번에 멕시코 캠프에서 우리가 그 응답을 확인한 거거든요. 비교할 수 없는 핍박과 환란 속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를 위한 만남을 주셨고 교회를 위한 사건을 주셨고 교회를 위한 사람을 붙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잡은 자들에게 주신 열매는 교회였습니다. 세계의 호화의 방법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뭘 합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인생이 어디서 와서 뭐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인생의 답을 주는 것이죠. 4등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교회가 이거 하는 겁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 어디 있든 어떤 사람 만나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것. 다른 거 안 했어요. 저는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청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준 거죠. 왜 너에게 참 행복이 없는지 왜 가정과 가문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는지 어디서 뭐하다가 어디로 뭘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말해주는 것이 교회로서의 삶입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영혼구원을 위해 주신 하루임을 알고 만남을 보는 눈이 달라지도록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랑 잘 맞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아 이 사람은 나에게 복음 전하라고 붙여준 사람이구나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구나 혹은 교회에 오면 함께 복음 말해야 될 동역자구나 그러니까 다 살리게 되죠. 어떤 만남이든 동역자를 귀하게 여기고 함께하게 되죠. 함께하다 보면 드러납니다. 약함도. 그래서 교회 처음에는 괜찮아. 그런데 전도회 1년, 2년, 3년, 10년 같이 하면 다 하잖아요. 서로가 어른들 전도회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 들었거든요. 전도회는 헤어질 수도 없다고 평생 나이가 같으니까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같이 간다고 다 드러나죠. 함께하니까 내가 복음 아닌 각인들 성공과 나중심의 기준들 나의 잘못된 미션들 그 미션을 바꿔주는 거죠. 미션을 바꾸는 거야. 예수님 제자들과 3년 함께 했는데 물고기만을 잡기 원했던 그들의 미션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미션으로 바꿔버렸죠. 저는 정년 사역을 가지만 단 한 번도 정년들에게 일 대충하고 사역에 올해내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일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고 사역해라. 단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 복음 말하면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다 도전하고 싶어요. 다 열심히 300% 전문성을 가지고 저 이번에 흑백 요리사에서 보면서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음식 하나 만들어서 24% 하지 않냐. 제가 정년들에게 얘기합니다. 음식 하나 만들어서 24% 한다. 세계복음에 너의 전문성을 두고 그 전문성을 가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세계복음에 끝까지 쓰임 받도록 왜? 인생의 미션이 바뀌었으니까. 인생의 미션이 바뀐 사람이 다 실수 듣고 전도만 하러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나의 업과 달란트를 통해서 전도하고 싶어 하죠. 그게 전문 사역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지역에 모이고 교회에 모이면 지역은 살아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성경적 전도운동이요. 그렇게 교회를 통해 성경적 전도운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계복음화를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이 속에 있습니다. 오직 선교를 위해 세워진 교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를 예원교회로 부르신 것은 예원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뭐 하시면 되냐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나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교회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분명해지죠.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교회의 흐름을 타면 됩니다. 교회의 흐름을 탄다라는 것은 결국 강담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우신 주의 종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실제 강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문제사건 와도 흔들림이 없어요. 왜냐 사람의 말보다 내 생각보다 말씀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겁니다. 내 생각보다 강담 말씀 믿으면 극단적인 맹신이라고 말할 겁니다. 언제부터 사람의 말과 세상 소리보다 강담 말씀 붙잡는 게 맹신이 되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세운 교회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에 사도의 가르침 강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흐름이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이기에 교회의 시스템과 흐름 속에 있을 때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내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선교를 갈 때마다 느낍니다. 내 개인이 아니라 교회구나. 결국에 선교 현장도 사실 좋은 강사를 원하지 않아요. 전도하는 교회를 원해요.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예원교회를 이렇게 준비시키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 우리 예원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흐름 속에만 있으면 됩니다. 세계복음화의 방법인 교회의 축복을 알고 누리며 후대에게 교회의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모든 예원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하합니다.